히히히히히 안녕 심지은? 뽑기만 걸어요 마지막 촬영장을 하네 하연아 마지막이 오는구나 마지막 대본 마지막 대 고생 많았다 진짜 아 진짜 마지막이네 아아... 제 기분이 좀 이거 시원하지도 막 아쉽지도 뭐 애매한 감정이 나 나만 그런가? 방송국도 들어가려면 또 마스크 또 끼고 가야죠 언제쯤 이 코로나가 없어질런지 벚꽃 다 떨어졌다 여기 이제 원래 벚꽃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는데 다 떨어졌어 자 이제 마지막 촬영으로 들어갑니다 입구가 어디야? 이리 들어가야 되는 건가? 아 이리 들어가야 되는 건가? 교도소에요 어휴... 감빵이에요 자 마지막 촬영입니다 네 마지막 촬영이에요 네 언니 카메라... 카메라요? 네 카메라? 카메라 일단 이제 해야 되니까 끄고 집중해 봅시다 휴! 먹기 자 이제 진짜 마지막 씬 마지막 씬 들어갑니다 편견 호드스터로 여보 건강만 잘 지키다 나와요 죄송합니다 NO! 자 이제 촬영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저와 함께 했던 황수지역의 유민 와 신기하다 너무 얼굴 이렇게 찍어도 괜찮아요?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마디 해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훈오빠 함께해서 6개월 동안 행복했어요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장인어른으로 나오신 우리 서운사독 선배님 지훈이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좀 사랑하는 사위 제가 감옥에 오셨죠 저도 같이 돌아와서 오늘 막 촬영을 찍었습니다 수고했다 선배님들 너무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했다 구독,좋아요,알림 부탁드립니다 구독,좋아요,알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참 잘 부탁드립니다 kaikki 감사합니다.